고맙습니다. 다음 날 더 바칠게요. 오른쪽도 좀 바칠게요. 자, 다음 날 더 바칠게요. 좀더 가끔 바칠게요. 표축도 한 번 가르쳐주세요 오른쪽도요 다시 여기도요 안녕! 이 형 씨, 꽃받침 한 번 하세요. 꽃받침. 안녕! 여기 소금 한 번 해봐요. 공격 가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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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최영님 입장하고 같이 가주실게요. 네. 최영님 입장하실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